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. 이번 소식은 사내맞선 안효섭 김세정 이덕화 앞 커플 연기 관련 뉴스입니다. 7일 방송되는 sbs 월화드라마 사내맞선 3회에서는 계약 연애를 시작하는 강태모 안효섭 분 신하리 김세정 분의 모습이 그려지며 이들의 케미가 더 폭발할 예정입니다. 맞선에 지친 강태모는 가짜 맞선녀 신금이 신하리에게 계약 연애를 제안합니다. 애인이 있다고 할아버지 강다구 이덕화 분 회장을 속여 맞선 지옥에서 탈출하려는 것입니다. 제작진이 공개한 3회 스티커 속 강태모는 신하리와 함께 할아버지 강다구 회장을 만나고 있습니다. 매 눈빛을 장착한 채 손주 커플을 기다리는 강다구 회장의 모습과 그 앞 다정한 커플 연기를 펼치는 강태모 신하리의 모습이 흥미진진합니다. 특히 실전에 강한 신하리의 캐릭터 몰입 연기가 또 한 번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. 앞서 강태모 앞에서 도라이 콘셉트 진상 맞선녀 연기를 펼친 신하리. 이번에는 강다구 회장 앞에서 강태모의 가짜 연인 신금이가 되어 과몰입 연기를 한다고 긴장한 듯 어색한 웃음을 짓는 신하리의 모습이 과연 잘해낼 수 있을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. 오매불망 손주의 결혼을 바라던 강다구 회장의 반응도 궁금해집니다. 강다구는 드디어 만나게 된 예비 손주 며느리 신금이 신하리의 첫 인상을 어떻게 봤을까. 또 강다구 회장은 예상 못한 질문 공격으로 강태모 신하리를 당황하게 만든다고 해 과연 두 사람이 커플 연기를 무사히 마무리할지. 사내마선 제작진은 태무의 계획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하게 된 하리는 태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다라며 두 사람이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될 3회 방송과 안효섭 김세정 이덕화의 케미가 빛난 장면을 기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. 한편 sbs 월화드라마 사내마선은 카카오페이지의 동명 웹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3월 7일 월요일 밤 10시 3회가 방송됩니다.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.